한국의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30년 이상 정도 한국 사회를 관찰하게 되면 점점 관외의 영역이 확장이 되거든요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예산 규모도 성장률을 훨씬 앞지를 정도로 확대가 되고 모든 영역을 관위 대체를 해나가는 겁니다 관위 계속해서 사회의 역동성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관위 결정하고 의료분야도 관위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예산도 엄청나게 키우고 모든 대약은 여러분들 뭡니까 교육부의 명령이나 지시하기는 벌벌 떨고 그렇게 되면 굴궁적으로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면 세계사회 교훈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의과대학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웬일로 조선일보가 칼럼을 줬네요 신찬스 서울대 의대 교수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육질문제가 나오면 가장 최종적으로 이분 함께 인터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가 아니까 이 한국의 대학이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15년째 봉급 하나 올려주지 않은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70년들이나 80년들에 비해 가지고 기계나 결기나 용기도 많이 줄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일체 발언을 하지 않다는 건 눈치만 보는 겁니다 연구비가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불이익을 받을까 보시면 오늘 이분 말씀은 의과대학 교육의 여러분들 가해지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게 지금 대학 교육의 전반입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행정조치 처리와 사직 수리 등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야기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이 문제를 시작한 정부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플랜 B도 없고 전공의와 환자 불평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바람에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전국에 1만 8천여 명의 의과대학생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고 교정을 떠해서 수업 거부를 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1만 3천 명 의과대학생들이 1만 8천 명이 되는 겁니다 언론들은 모두 다 스팟라인을 여러분들 어디에다 여러분들 퍼붓고 있는 거 아닌가 전공의 문제에 퍼붓고 있지만 지금 의대생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1만 8천 명이나 되는 겁니다 1선 의과대학 학장들은 개강 후 두 달이 지난 무렵부터 학생들의 휴학을 성인해 주자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게 그러나 교육부가 딱 막았은 거죠 동맹휴학이 시작이 되면 얼마나 그 여러분들 파급효과가 큰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의과대학생 휴학 접수 거부명령을 내린 겁니다 학장들한테 교육부가 명령 내리면 꼼짝 없는 겁니다 교육부가 돈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 대학이 다 죽은 겁니다 큰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 사태가 어마어마히 큰 사건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과거에는 여러분들 교수들이 좀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줬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이유로 휴학 불회를 천명해왔고 의과대학은 운영 중인 각 대학 총장들을 압박해서 휴학 성인을 막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휴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룰 때까지 미뤄보는 겁니다 미룰 때까지 마침내 지난 10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 의학 교육 질은 감수하겠다 하락은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라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전원 유급시키지 말고 일단 복귀하면 몇 개월 내에 1년치를 압축 수업해서 강제 진급시키라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수십 년 전 여러분들 봉직해온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일 겁니다 그냥 정책 목표 정해가지고 의과대학 교육질이 하락하도록 관계없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의대 정원정책과 의사 집단의 악마가 본 사태의 핵심이며 이것에 한가하는 학생들의 집단 행동은 이해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고 강의실을 떠난 학생들이 복귀만 하면 속성교육을 통해 강제 진급시키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만 8천명 전원이 6년 과정 중 한 개 학년의 교육은 부실한 채로 의사 매년을 취득하게 되면 전체 의사의 10%가 넘는 숫자가 부실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는 셈이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이런 배우는 교과목이라는 것이 어느 거 하나 소홀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 8천명이 여러분들 그 시점에 다 부실 교육을 받고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관료들인 겁니다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인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의대 정원의 급기간 증가가 교육질 제하로 이어질 것이라 너무나 상식적인 지적이다 급하게 국립의대 교원 천명을 정원하고 개원의까지 대학교수로 바로 채우게 하려는 조급함을 보면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와서 의학교육 선진하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교육부는 사실 그동안 의학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의대 정원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일관해서 그냥 통보했고 아무 협의 과정이 없었던 거죠 정말 거친 일처리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그냥 뭉개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연실색인 겁니다 문경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전부 다 책임을 덮어쓰는 날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부의 역할은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다 대학교율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맞게 된다는 주장은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다 나라가 여름 어려워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역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역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관계로 보게 되면 관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들 정부가 이를 대행해 주는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준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준사회주의로 예산이 600조 800조 1000조가 돼 가지고는 뭡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은 지르시 갈 정도로 그게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 체제가 바뀌는 게 저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고 있구나 나라가 여러분들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 여러분들 중에 의료사태를 보게 되면 관료들을 보게 되면 야 저거는 뭐 위나 아래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영향력이 강해지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이 1등부터 여러분들 4천 등까지 여러분들 인재를 뽑아가는데 이공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갈겠습니까 그런 사고조차 여러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1등부터 4천 등까지 여러분들 다 의과대학을 가고 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아 가지고 다 이공대를 갈 건데 그럼 이공대가 여러분들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주옥 교육부 장관이 제야 시절에 교육부에서 대학을 떼야 되는 이유가 대학이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의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ai 교육혁명이 일어나면 입학 정원과 입시를 증시하는 규제를 탈피해야 되고 관직에 들어갈 때까지는 교육부에서 의과대학의 휴학 유급 수업 일정까지 촘촘하게 통제하는 교육통제부가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미래를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하는 교육부가 돼야겠다 국민들도 다 여러분들 문제만 생기면 다 정부에 손을 내미니까 정부 예산은 팽창돼야 되고 생산계층에 대한 세금과 여러분들 준 조세는 계속 높아져야 되고 더 의타적인 국민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역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별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설미도 뛰어나고 진치성도 있고 이익에도 이런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좀 자기 쪼대로 열심히 잘 살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뭐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이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전체를 촘촘한 여러분들 먼저 통제망 속에 집어넣는 그런 정치 권력과 관료 권력들이 지금 나라를 다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의로 분쟁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이 완전히 뭔가 의로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들이 여러분들 보건복지부만 이렇게 초토화시키냐 교육부는 이미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사람은 역동성이 살아 여러분들 뭔가 장발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뭡니까 나라 예산에 이런 빨대를 여러분들 꼽아가지고 빼먹는 게 여러분들 혈안이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신찬수 의원의 이야기 저 서울대 의대 교수 말씀은 의대 교육뿐만 아니고 한국의 현지수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예리하게 진단한 거죠 오죽했음 여러분들 한 분께서 사립대학이라면 총장을 맡고 나서 학을 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대학이 점점 좀비화되어 가는 겁니다 눈치만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주호 씨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면 다 자식들 미국 교육시키겠죠 조국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 교육이 무너지든 관계 없는 겁니다 나라를 주문을 추려나가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인데 그게 계속해서 영역이 축소되어가는 그런 사회가 돼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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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